나에게 김진태란 네모다. 나에게 김진태란 제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고 제가 채워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의지를 준 맞상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직까지 추진 않던 것 같아요. 성마음이 안 나오고 있고 정치적 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뭐 김진태 의원은 저한테는 말이 뭐 아직까지 불편한 정의죠. 그런데 그런 극우 보수의 아이콘으로는 확장력이 있는 차세대 지도로서의 국민적 지지나 이런 것들을 파워풀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 극우 보수 세력 내 지지만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시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합류적 보수 얘기를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혹시 김진태 후보랑 이제 엄재철 후보가 핸드폰에 번호 보상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되어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한 번 더 연락할게요. 지웠습니다. 아니 자꾸 저 본인이 하지도 않은 그 문자를 계속 보내드라고 그래가지고 아 선거운동 전문가 영상편지를 영상편지를 사달라가지고 혀왕을 붙여갖고 김진태 형님 소주 한잔 사주십시오. 아